양심스련 하다가도 중국이 싫은 마음이 극복이 잘 안되요 분노가 일어날 때 계속 뭐라 할까요? 아 분노하세요 근데 분노하시는데 중국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느낌이 있겠죠 중국인들이랑 우리랑 또 살아온 결이 달라요 그것도 좀 이해해 주세요 중국인들은요 또 남 속이고 막 남 등치고 하는 게 또 자기 개발? 아 내가 또 뿌듯하다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기질도 있어요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문화도 있어요 조금씩 감안해서 이해해 주세요 양심이 안 맞다 비난할 수 있죠 저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닌데 할 건 하되 항상 이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몰라로만 참으시라는 게 아니라 저런 문화 속에 나도 살았다면 저게 익숙했을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아니라 일본이라도 러시아라도 다 정말 다르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옆집만 해도 가족만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있죠 이해 안 되는 이상한 문화 있을걸요 옆집 가정에 바로 옆집 가정에만 해도 이해 안 되는 이상한 문화 뭐 저런 것들이 있어 하는 그런 문화 그런 거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게 보살도겠죠 비난은 쉽게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저는 그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더 생각해서 역지사 짓을 수 있는 그 보살이 있어야만 인류 간의 분쟁이 있는 곳에 꼭 평화가 생길 것이다 남 비난보다 나부터 양심도 챙기자 이해 안 돼요 역집도 이해 안 돼요 저러고 살지? 살아요 각 법계가 굴러가는 법이 되게 달라요 조금씩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 중국의 법계는 중국 전체적인 법계는 어떤 느낌으로 굴러가는지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중국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지금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것 양심에 어긋나 비난하는 것도 좋아요 이건 이것대로 하되 보살이라면 한 수 더 써야죠 내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다 있나? 상대방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한 번 더 이해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면 더 정밀한 양심분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? 약육강식의 소시오패스 학문이 주류인 나라 이런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만이 아니라도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도 이해를 해봐야 돼요 저 나라 국민들이라면 나도 그 나라에 태어났다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배웠을 텐데 어떤 식으로 판단할까? 호리피해 이득이 되면 좋고 손해가 되면 싫은 그 호리피해의 마음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만 하고 끝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중생의 다양한 근기, 다양한 기질, 다양한 욕망, 다양한 역량을 알아야 제대로 보살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생은 그럼 어떤 식으로 꼬셔서 정토로 입성시킬 건가 이걸 연구하는 게 보살이란 말이에요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혐한 서적이 베셀러인 나라 일본 그럼 그 국민들 어떻게 정토로 꼬실 거예요? 그러니까 보살은 한 생각 더 해야 돼요 단점 찾아 비난하면 소시오패스 장점 찾아 죽여주면, 복도다주면 보살입니다 동네 이런 분들 계시죠? 분노에 가득 차서 욕하고 중얼거리고 호공에 대고 싸우는 분 이런 분들 만나면 놀랄 수밖에 없지만 거부감 생기고 그분 법계에서는 뭔 사정이 있겠죠 뭔 사정이 있어서 저러고 있겠죠 그것도 한번 이해해줘야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죠 보살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중생이라면 같이 그러고 마는 건데 보살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자 보살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자